신명기는 성경의 다섯 번째 책으로 모세가 쓴 다섯 개의 책,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되풀이된 명령 또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인데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모두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신시대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다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세는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세대가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과정 중에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여우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여우아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야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율법들과 절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 온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우아를 사랑하여라. 모세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우아를 잊지 말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같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27장부터 30장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덮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는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 봅니다. 가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신약성경 27권 중 17권에서 80번이 넘도록 인용이 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문법들을 잘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